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원입니다. 5월 1일 금요일 아침 이경민입니다. 오늘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의미를 담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런데 달력에 빨갛게 표시된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라서 어디는 쉬고 안 쉬고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렇게 헷갈리신 분 많이 계신데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주식시장 그러니까 증권 주식시장은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 보험사, 카드사들 다 쉬어요. 반면에 관공사나 우체국으로 또 문을 엽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택배는 배달이 될까일 텐데요.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체국 창고는 문을 열지만 집배원분들이 쉬시기 때문에 택배를 받기는 또 어려우시고요. 그 외 대부분의 택배회사는 배송 업무를 한다고 하네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병원 오늘 가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 개인 병원은 차이가 좀 있고 종합병원은 정상질리로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헛걸음 하실까 봐 걱정스러워서 전화 한 통 먼저 하시고 가보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쉬는 곳, 안 쉬는 곳 한 반반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부터 연휴를 맞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사정상 일을 못 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도 못 쉬어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일꾼이잖아요. 저희가 또 힘내시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기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연아 기상캐스터. 네, 강연아입니다. 오늘 좀 때이른 더위가 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달력은 이제 막 한 장을 넘겼는데 날씨는 두 달을 앞서가겠습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이미 대전은 어제보다 8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0도까지 치솟아 7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휴일부터 차츰 꺾이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대전의 낮 기온 23도까지 내려가면서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대기는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도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일부 내륙에서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높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오전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도서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에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량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넷입니다. 한낮에 천안현 30도, 아산 29도, 세종 30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해무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날씨입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오겠지만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함이 해소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라서 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우리나라의 직업 사전이 1969년도에 발관이 됐는데 발관된 당시에 직업의 숫자가 3,260개.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늘었겠죠? 그러니까요. 비교적 최근 통계인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 직업 사전에 등재된 직업의 개수가 1만 2천 개가 넘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만 6천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정말 많은 곳에서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열심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 혹시 본인, 내 가족 아니면 내 주변의 지인, 누구가 됐든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오늘 좀 서로들 만나보면서 그 안에서 또 응원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마이크를 잡고 상큼 발랄하게 방송을 하는.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마이크를 잡고 상큼 발랄하게 방송하는 이경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분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는 저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신 주부이십니다. 주부도 주거예요. 효도할 거예요.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겠네요. 오늘 사진 사연 주제가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이야기인데 자녀들이 학생이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공부하는 모습도 저희는 직업군으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나나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지인들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 사진 혹시 핸드폰, 스마트폰에 있다면 보내주시면서 응원도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좋다 앱을 데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5월의 첫날 해운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도 좋겠네요. 제가 해볼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금요일 첫 소식은 문화나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 힘드시기를 겪고 계신데 제가 방송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도 MC를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 만나는 분들이 문화예술인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모든 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코로나19 여파로 그냥 내가 이 문화적인 일을 하면서 가장 큰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공연이 죄다 취소가 돼서 더 힘드실 것 같은데요. 또 즐거운 무대를 만드는 예술인이란 그런 사명감으로 힘드신 분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셨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우리 지역의 아티스트들 그분들 한번 만나보시죠. 봄이 찾아왔지만 아직도 마음은 얼어붙어 있다는 사람들. 모두의 가슴을 녹일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 특별한 예술인들이 뭉쳤다. 풍성함으로 채운 조병주와 프렌즈의 힐링 콘서트. 그 현장 이야기를 함께하자. 충남의 한적한 시골마을. 평범해 보이는 이곳에는 한 예술가의 음악 작업실이면서 예술가들이 삼삼오오 모여 즉흥 연주회를 열기도 하고 실시간 소통도 하는 아지트 같은 공간인 음악 농장이 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도는 제 녹음실 겸 작업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제가 이곳에서 태어났고 제가 앉아있는 이 방이 제 첫 방이었습니다. 여기가 피난처 같은 공간이기도 하고 쉼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무튼 그렇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이들은 이름 석자만 되면 알만한 지역의 저명 음악가지만 코로나19로 각종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지금은 타이에 의한 긴 휴식기를 보내는 중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됐던 콘서트고 우리가 이미 공연들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힐링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관객은 없지만 함께하는 기분으로 힐링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각가지 어려움 속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콘서트.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의 특별한 무대로 화면 너머로 함께해줄 수많은 관중을 떠올리며 기획했다. 방구석 콘서트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보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이 언어니까 이 언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도감했으면 좋겠다 해서 박수 소리가 없지만 함께 박수 치고 그분이 오늘 신뢰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지막하면서 웅장하기까지 한 조병주의 흡입력 있는 목소리가 울려퍼진다. 바리톤이라는 수식어 외에도 특이한 이력이 있는 그. 검도인이기도 한 조병주 성악가는 시를 노래하는 무사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 노래하기 전부터 검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태리의 검도 사범으로도 다녀왔고 또 이제 항상 성악가지만 체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정신수양 겸 체력 단련을 위해서 노래와 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노래하듯이 칼을 쓰고 칼을 쓰듯이 노래를 하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일밤이 남은 까닭이요 나의 청춘이다 하지 않으리 너의 하나의 추억과 다른 듯 닮은 둘 성악가 조병주 씨와 오카리나 연주자 조은주 씨 두 사람은 실제로 남매 사이다.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남매이기 때문에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음악적인 걸로 들어가면 자기 주장이 강해지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좀 다툰 적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러진 않죠? 저는 오페라라는 굉장히 정형화된 무대에서 성악가로서 포지션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누군가와 교류를 하고 친숙한 음악보다는 제 거를 연습을 해서 뭘 완벽하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만 했었는데 동생이 이렇게 오카리나다는 악기를 접하고 굉장히 또 자연과 친화가 되고 관객과 소통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느낀 바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동생과 함께 정말 음악과 또 관객과 모든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원래 피아니스트예요. 그런데 피아노는 사실 연주를 하고 관객이랑 눈을 마주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카리나를 처음 접했을 때 관객이 함께 감동해주고 교감하는 눈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이게 바로 음악이지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그 매력에 빠져서 한 지가 벌써 꽤 됐네요. 맑고 청량한 소리에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오카리니스트 조은주. 다양한 음악적 표현으로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열혈음악가다. 이번 콘서트에서도 그녀의 호흡을 따라 손가락의 움직임을 따라 여러 음색이 만들어지며 아름다운 음악이 울리게 됐다. 이번 콘서트의 또 다른 특징은 시를 노래하는 다양한 곡들이 등장한다는 것. 대부분이 싱어송라이터 정진채의 곡이다. 다채로운 곡 작업을 하는 작곡가이자 노래를 부르는 가수이기도 한 정진채. 싱어송라 가수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그는 현재 자신의 음악 농장에서 정진채만의 장르를 이어가고 있다. 불러준 것처럼 초창기 때 곡을 쓸 때는 시를 가지고 곡을 쓰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사도 쓰고 노래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감동하는 시가 있으면 그 시 속에서 노래를 발견하고 또 찾아내고 그러는 또 더물어 없는 어거지로 곡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쓰여져 있는 시인의 그런 노래를 내가 찾아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서 이 시를 쓸 때 시인의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까 어떤 생활의 상태였을까 그런 것들을 또 이입해서 제가 한번 그 시인이 돼보는 거죠. 그런 약간 스토커적인 아니 정말 그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드는 과정은 그런 스토킹이 필요할 정도로 어떤 그런 공감대를 찾아내는 게 필요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죠. 평소에 하지 않던 많이 볼 수 없는 조합의 이런 악기들과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좀 이런 공연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악과의 조화가 더해진 콘서트. 전통 타악그룹 9세 대표인 한기복 씨와 꽹과리 연주를 함께한 양승호 씨가 우리가락으로 큰 울림을 함께 전했다. 오늘 참여하게 된 이유는 정말 오랜 친구들이에요. 같이 대전의 음악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콜라보 여러 번 해봤고 그냥 즉흥적으로 오늘 간 음악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냥 음악을 한 거예요. 오늘 공연 좀 색달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라도 일단은 많은 예술가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오랜만에 공연이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관객분들이 이 공연을 실질적으로 보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는 퍼포먼스로 음악과 어우러진 종합예술을 한눈에 감상하는 기회도 펼쳐졌다. 박양준 서예가의 강력한 필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서로운 기운과 검도 무예까지 한 무대에 담아낸 것이다. 오늘 제가 휘호한 내용은 백척 간두 진일보라는 내용인데요. 백척 간두가 가장 높은 벼랑 위에서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한 번 더 한 발을 더 전진해서 내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지를 말하는데요. 지금 온 세상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힘을 한 번 더 발휘해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백척 간도 진일보라고 휘호했습니다. 성악가 조병주, 오카리나 연주자 조은주, 작곡가 겸 가수 정진채, 국악 타악 한기복, 꽹과리 양승호, 타악기 이광훈, 서예가 박양준. 7인의 열정을 온라인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아직은 사회적 거리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언제나 마음은 함께해서 꼭 다시 좋은 에너지로 같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예술가로서의 사명감 하나로 각자의 시간을 쪼개서 의기투합. 고민 끝에 무대를 기다리는 관객을 위해 소통의 시간을 기획한 조병주 앤 프렌즈의 콘서트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용기를 전하고픈 바람을 담아본다. 한 명 한 명 이름만 대도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기사들이 좀 나오고 저하고도 잘 아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좀 아쉬운 건 왜 난 안 불렀지? 할 수 있었는데? 적금 줄 아셨나 봐요. 대단한 분들이 뭉치셨네요. 더 의미가 있는 건 이분들이 위에서 따로 멋진 무대를 만든 것도 아니고 출연료도 받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튜브 개인 채널에서만 이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조금 더 큰 무대에 조명도 설치가 되고 많은 분들이 앉아계시고 큰 소리가 나는 음향 설치가 됐다면 더 값졌을 텐데 아쉬움은 있지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도 행복이고요. 끝자락에 검도하고 사회로 마무리하는 모습은 기획성 있어 보이고 참 좋았습니다. 멋있네요. 또 5월 첫날을 맞아서 훈훈한 가족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1년 울산을 사는 일곱 식구 이야기를 담은 K본부 인간극장 나라라 독수리 오형제 편 기억하시나요? 최근 레전드 편으로 주목을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작은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님과 다섯 형제가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잘 지내고 있네요. 요즘 인기 실감하세요? 장사가 조금 이렇게 좀 안 되고 이랬는데 또 손님들이 두부보고 지금 또 많이 오셔요. 울산 성남동 시계탑 사거리 쪽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셨다고요. 다행히 방송 보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감사하다는 박명숙 씨. 어, 이 아들. 누군지 느낌 오시나요? 바로 독수리 오형제 막내 정진우꾼입니다. 방송에서 봤을 때 10개월 정도 된 아기였는데 이렇게 컸어요. 남자로 좀 참아야지 뭘 추워. 집에서는 반수만 입고 있으면서. 아까 그릇 지우고 다 닦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막둥이가 진짜 많이 도와줍니다. 그릇도 채워주고. 아까도 한참 바빴어요. 설거지도 막 이렇게 채워주고. 잔돈 돈도 받아주고 손님한테. 이번엔 누구죠? 저 고등학교 2학년 18번이에요. 독수리 오형제의 넷째 정진우꾼입니다. 다섯 형제 중 요즘 엄마 일을 가장 많이 도와줘서 주변의 효자로 유명하대요. 손님 많을 때 옆에서 포장해드리고 돈 거슬러드리고 그런 것만 도와줘요. 손님 먹고 가시면 그 자리 좀 치우고. 바빠지는 오후 시간 엄마 명숙 씨 곁을 지키는 건 독수리 4호와 5호. 그런데 분명 엄마를 돕겠다고 왔는데 일을 돕는 건 넷째 진호군뿐이네요. 막둥이는 어디 갔지? 도와주러 오겠다 했는데 지금 사라졌는데요. 막내는 솔직히 그냥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워서 그냥 어머니 옆에 두려고 그냥 나오려고. 핀 게 되는 거예요. 딴딴한 아들 덕에 부러워하는 단골도 많다네요. 애들이 착해요 또. 애들이 정말 착해요. 애들이 애를 안 먹으니까 남기도 해나가잖아요. 고생도 많이 하고. 바쁜 시간이 끝나면 열심히 일한 아들들의 간식 타임이 찾아옵니다. 어찌 알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막내가 나타났네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오늘의 간식은 막내가 사랑하는 염통구이. 평소 일당 대신 맛있는 간식을 준다는 명숙 씨. 진욱이는 오늘 일을 많이 안 해서 간식이 좀 적었는데 운이 좋게 서갑풍 형의 염통구이까지 독차지했어요. 맛있게 먹고 뒷정리까지 셀프로 척척. 우리 진욱이 잘하죠. 이제 두 아들의 퇴근 시간입니다. 옆에 우리 아들 밥 주고. 내가 다 해줘? 응. 가. 안 돼? 응. 가.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두 아들이 뒤도 안 보고 가니까 살짝 서운한 눈빛인 명숙 씨. 엄마의 속도 모르고 둘 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새벽부터 장사를 돕다가 자다 깬 둘째 가람 씨까지 합류했네요. 원래 있을 때도 옆에서 조용한 편이에요? 네. 서로 말 잘 안 해요. 서로 할 거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는 스물여섯 살이고 그리고 지금 태권도 내에서 사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신분으로 했고 이제 양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동을 못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부터 지금 양궁장 가가지고 지금 화를 좀 쏘고 있긴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형들이랑 마찬가지 태권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서 살이 많이 지금 집에서 쪘어요. 형들 앞에서는 언제나 귀여운 막내인데요. 무뚝뚝한 이들도 오랜만에 옛 추억에 빠져봅니다. 많은 사람이 재밌게 봤던 독수리 오영재 이야기. 이렇게 보니 엄마도 그땐 젊었네요. 다시 보니 재밌는지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막내 진욱이는 최근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고요. 저를 옆구리에 끼워서 병원으로 가는 그게. 왜 그 장면이 제일 좋아요? 저요? 그 장면이 인기도 많고 그 장면이 좀 웃기기도 해서요. 막내 진욱이가 뽑은 명장면. 엄마 병실을 찾아가는 독수리 오영재와 아빠. 그런데 막내는 어디죠? 어머나 세상에 가지고 있던 곰 인형이. 바로 막둥이였어요. 어릴 때 훨씬. 동생 섭섭하겠다 옆에 있는데. 자기도 그렇게. 무뚝뚝하지만 우애가 깊은 독수리 오영재. 막내는 아주 사랑을 많이 받는데 형들은 어때요? 셋째 형은 머리카락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먹을 거 사줘서 저는 좋고. 둘째 형은 여자친구 덕분에 과자 같은 걸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셋째 형은. 음. 말이 없네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던가요? 무섭다는 형이 나타났습니다. 수월 한 살이고. 지금 군복무중. 막내가 셋째 형이 제일 무섭다고 하던데. 왜요? 아니 잘해줬는데. 그냥 한 번씩 괴롭혀서 그냥 좋아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점은 일단 재밌어요. 집에 사람이 많아서 되게 재밌어요. 사람이 많은 만큼 빨래도 많죠. 요즘에는 학교를 안 가니까 넷째가 많이 하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넷째가 다 도맡아서. 코로나19로 주부가 됐다는 넷째 진호 씨. 보기엔 익숙한데. 일곱 식구에 빨래를 맡아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딱히 힘들다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요즘 뭐 계속하다 보니까. 계속하게. 네. 익숙해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형들한테 더 하다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하다봐요. 더 하다라고요? 더 하다라는 말은 전혀 안 해요. 제가 그냥 지금 혼자 계속 하니까. 원래는. 저 시기 때 딱 하는 게 맞아요. 저도 저 시기 때 있거든요. 저 시기 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요? 아니 저는 원래 잘 안 도와준 편이에요. 제가 움직이는 건 좀 귀찮아요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장사하시랴 살림하시랴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돕는 독수리 5형제. 몸도 마음도 훌쩍 컸는데요. 진호기는 셋째 형이 무섭다면서 괜스레 형 주변에서 장난을 쳐봅니다. 명랑 없는 막내죠. 이렇게 함께 있으면 군 생활 중인 큰 형 생각이 나는데요. 첫째 형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형 여자랑 전화해야 돼. 빨리 용구만 말해. 지금 우리 이거 이거 찍고 있거든 이거. 찍고 있거든 형. 뭐지. 계란찌 먹었다 계란찌. 좋네 근데. 괜찮네. 볼래? 아니. 어? 너 크게 안 하네. 목소리 뭐. 니 요즘 튀김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낀 거 아이가? 나 튀김 많이 안 먹어. 태권도도 안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형 좀 이따 가면 형이랑 맨날 운동하지. 운동해가지고 살 빼야지. 저녁 늦은 시간이 돼서야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는 엄마 박명숙 씨. 그 곁엔 늘 한결같은 남편이 또 있습니다. 일명 성남동의 사랑꾼으로 불리신다는데요. 준비해서 여기 나오면 한 6시 정도. 약간 이제 장사할 수 있을 거로 잠깐 준비 좀 해 주고 한 6시 40분 정도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보통 일 끝나면 한 6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여기 도착하면 한 7시, 7시 10분. 그럼 매일 출퇴근 도와주고 하시는 거죠? 많이 힘드세요? 힘들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죠. 아무리 일이 고되고 힘들어도 가족과 함께여서 힘들지 않다는 아버님. 아마 아버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다섯 형제를 위해서일 겁니다. 엄마 아빠 열심히 사는 것 뿐받아서. 큰 인물 따라서는 안 해도 자기 아까는 잘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 할 일 잘하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이름이 바로 가족. 울산의 독수리 5형제 가족을 보니 반갑기도 하고 잘 커져서 뿌듯한데요. 앞으로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딸만 둘을 키우는데 딸들이라서 애교도 많고 부모들 생각도 많이 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큰 착각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너무 착하고요. 사호. 집안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경상도 남자들이라서 좀 무뚝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다정하고요. 푹툭 챙겨주는 매력도 있네요. 무엇보다 아버님이 또 사랑꾼이시니까 그걸 고스란히 배운 것 같습니다. DNA도 물려받고 또 봐온 것들이 있으니까요. 참 든든한 5형제인데 운동을 하는 친구도 있고 또 군 복무 중이고 지국군인도 있고.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좀 칙칙해 보이는 독수리 5형제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까 이제 1호 2호 3호 4호 5호 하니까 왠지 느낌이 매토 나와 이거 딱 될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찰떡 수식어 독수리 5형제가 참 잘 어울리는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5월에 맞는 훈훈한 가족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도 좋고 가족, 지인 누구의 이야기라도 좋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좀 뒤져보시고 아니면 지금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찍으셔서. 바로 찍어서 보내셔도 너무 좋겠네요. 하고 계신 일 보내주시면서 응원의 메시지 함께해 주신다면 저희가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같이 같이 응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톡톡 시간인데요. 오늘 근로자의 날 이어서 모처럼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 조사에 따르면 평소에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을 시달리고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러죠.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다는 이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소화불량을 앓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기는 증상이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용 뇌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소화불량 환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소화불량 환자에 대한 역학 자료는 많지 않고 아직까지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병률은 약 8에서 46%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여성에서 60%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1.5배 이상으로 보며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18.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연령층에서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병원 진료를 본 환자의 수는 2017년 한 해 동안 62만 명이었는데 2018년 69만 명으로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불안한 감정으로 인해서 불안한 신임 상태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더 소화가 안 되는군요. 저도 소화가 더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처럼 느껴지는데요. 소화불량은 특히 사람마다 증상이 또 다양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주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일반적인 소화불량과 어떻게 다를까요?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호소하는 증상은 대부분 배가 콕콕 쑤신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든가 그리고 뭔가 매달려 있다는 느낌이 들거나 그다음에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고 이렇게 환자들이 호소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능성 소화불량은 소화성 괴양이나 위장관 악성종양 그다음에 위식도 역류 질환, 최단도 질환 같은 이런 소화불량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원인이 없이 소화불량이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상으로서는 상복부의 통증이나 조기 포만감, 식후 불편감, 모심, 구토, 트림 등의 증상이 있는데 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3차 기간,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은 병원에 방문한 환자 중 소화불량 환자 중에서 실제적으로 기질적 원인이 일시 있어서 기질적 질환 소화불량으로 진단되는 환자는 8에서 20% 정도로 되고 나머지 기질적 질환이 없이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되는 환자는 나머지 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흔히 진단되는 질환입니다. 뚜렷한 원인이 없다면 더 병을 진단하기 어렵지 않나 싶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기능성 소화불량은 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쾌한 상복부 식후 포만감입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음식이 윈에 계속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서는 불쾌한 조기 만복감입니다. 이는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곧 배가 부르고 더 이상 불러서 식사를 할 수 없겠다는 증상이 나타난 것이고 세 번째로서는 불쾌한 상복부 통증으로서 명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서는 불쾌한 상복부 속수림으로 명치 부위에 속수림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러한 4개 증상 중 1개 이상이 지난 6개월 전부터 증상이 있었고 최근 3개월 이내에도 증상이 지속될 때를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이 또렷한 기질적 원인이 없다는 전제하에 진단되는 것입니다. 증상을 듣고 보니까 식사 전후로 속이 더부룩하거나 반대로 또 배에 통증이 있는 것 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환자의 치료 시 약제의 선택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식후 불편감 증후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후 포만감이나 조기 만복감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로는 상부포 통증 증후군으로서 통증이나 속쓰림이 일주일에 1회 이상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부포 통증은 우리가 심장질환 같은 흉통을 꼭 간별해야 되며 속쓰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장이나 이런 담낭 같은 질환도 꼭 간별을 해야 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이 기질적 원인이 없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소화불량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것이지 아직까지 소화불량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연돼 위 배출능입니다.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은 정상에 있는 경우 음식을 먹었을 때 약 2시간 정도면 음식의 종류와 양과 차이 없이 약 2시간 정도면 위에서 12지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이 약 1.5배 이상 지연돼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위 전정부, 위 밑에 전정부의 운동 저하 및 12지향 자체가 역행적으로 수축함으로써 이런 증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식후 발생하는 위 상부, 위 저부의 이완 불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후 소화불량 환자 약 40% 정도에서 이완 장애가 나타났는데 음식이 위에 들어오면 위 상부가 풍성처럼 부풀러서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능이 되지 않음으로써 위 내 압력이 증가해서 환자가 이로 인해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서는 위 12지장의 내장 감각의 과민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같은 약 음식을 섭취했을 때 위 내에는 일정하게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와 정상위를 비교했을 때 같은 압력 하에서도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는 같은 압력 하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고 또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서는 위산의 분비가 정상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위산에 대한 위 점막에 민감도, 과민성이 높기 때문에 환자가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많네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아니라 다 그렇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영향을 끼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 요인, 스트레스나 이런 요인과 심리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효작용을 하여서도 이런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이나 우울, 시체와 장애 같은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서도 소화불량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12지장의 염증 세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 12지장의 운동성이 저하를 일으켜 2차적으로 위가 12지장으로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해서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는 경우에서는 위산분비 이상과 위의 만성염증을 일으켜 위 연동운동에 영향을 미쳐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심한 설사 같은 장애물을 앓고 난 이후에도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소화불량이 장기가 지속될 때 우리는 기능성 소화불량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은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다는 것으로써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게 원인도 많고 증상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면 기능성 소화불량에 진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지요? 이렇게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외래에 오면 정말 다양한 진단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듣는 병력 청취가 중요합니다. 병력 청취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가족력으로 위암이 있는지 그다음에 위의 소화성 궤양이 있는지 췌장이나 담도 쪽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 환자가 최근에 무슨 감기나 같은 이런 것으로 진통수염제를 먹었는지 그다음에 항생제 같은 걸 복용했는지 철분제를 먹었는지 약제 관련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요인, 스트레스나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환자가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환자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환자의 통증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다음에 주기, 증상 그리고 약제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으로 이 환자분이 기질성 소화불량인지 기능성 소화불량인지를 우리가 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별도 병원이 많은 의사를 할지라도 약 50% 정도만 이걸 진단할 수 있을, 진단하는 정도로 간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의사 선생님들도 50% 정도 진단할 수 있다면 좀 어려움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요. 또 저는 속이 많이 쓰리거나 속이 답답하다고 하면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권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검사 말고 또 어떤 검사가 진행될까요? 네, 이러한 기질적 원인을 간별하기 위해서 또 혈액검사 등을 또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분이 어떤 감염이나 이상한 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전해질 검사나 당뇨 같은 환자 같은 경우도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혈당검사 그리고 간기능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피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환자의 임상 증상에 따라서 갑상선 기능 검사나 우리가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임신 여부 검사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을 이어주셨네요. 병령미 신체 검사를 시행한 후에 우리가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는데 위내시경 검사는 실제적으로 내시경이 위 안으로 들어가서 위 안에 소화성 괴양이 있는지 그다음에 암이 있는지 역류 질환이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들어가서 조직 검사나 헬리코박터를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화불량 환자가 외래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나이가 40세 이상이거나 그다음에 최근에 체중 감소가 심하게 있다든가 음식을 잘 못 먹는다든가 그다음에 검은색의 변을 보는 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는 심각한 기질적 원인을 암시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꼭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분 같은 경우는 간이나 쇠장, 담낭 같은 내부 장기로 인해서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 검사나 필요에 따라서 복부 CT 검사를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상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기능성 소화불량과 비슷하지만 다른 질환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거로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앞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도 위에 발적을 동반한 선상의 미란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에서는 음식물이 역류하고 위산이 역류하면서 통증뿐만 아니라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뇨 환자들이 같은 경우에 만성적으로 만성 질환이 오래되면 위 무력증이라고 해서 위가 전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위 무력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무력증 환자에서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가 구분하는 것은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구토가 주 증상으로서 구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서는 우리가 기능성 소화 질환 중에 하나인 과민성 장주흥운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 장주흥운은 장애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북부 통증보다는 전반적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고 환자가 배변에 따른 변화, 배변의 주기, 형태, 배변 후에 환자가 통증이 얼만큼 경감되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증상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을 내가 좀 잘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참 소화불량이라는 게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 아침이 좋다에서도 먹을 맛있는 소식 드셔보시라고 많이 권하고 있는데요. 매번 음식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안 나왔지만 맛있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먹는 즐거움을 못 느끼고 또 소화불량을 이렇게 앓고 계시다면 더욱더 힘들 것 같거든요.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치료도 다양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산분비 억제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위산분비 억제제의 종류로서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 항히스타민제, 재산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 같은 경우 만성염증이 있고 소화불량이 있는 환자한테서 우리가 환자한테는 환자들 위산의 분비가 정상인보다 많지 않음에도 위점막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소화성 괴양 환자와 마찬가지로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급성, 급만성 위험이 있는 소화불량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싸먹는 재산제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재산제를 우선적으로 먹어보고 필요에 따라서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까지 치료의 강도를 높여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위장과 운동 촉진제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약 40% 정도에서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 위장과 운동 촉진제를 투여함으로써 환자가 음식물을 다 내려가면서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아까 원인 중에 말씀드렸던 위 자체가 음식이 들어왔을 때 풍선처럼 부풀어서 위의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이 안 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써 위저불 이완을 시킬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헬리코박터균 말씀을 좀 아까 해 주셨잖아요. 그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헬리코박터균은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도 그렇고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은 정확히 어떤 균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헬리코박터균은 위 점막에 서식하는 세균으로서 우리가 위 계양이나 소화의 위장과 악성 종양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가 위 점막에서 독성 단백질을 분비함으로써 많은 소화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헬리코박터는 절반 이상의 유병률을 가질 정도로 가지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서로 찌개류를 같이 나눠먹는 식습관으로 인해서 많은 높은 유병률을 과거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찌개류를 같이 식습관, 개인 식기를 사용하는 그런 식관이나 술자리에서 술자리를 안 돌리는 것, 이러한 습관으로 인해서 현재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1998년에 보면 약 70% 정도까지 유병률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약 40% 정도까지 많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서 이런 헬리코박터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재균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헬리코박터를 치료한다고 환자가 다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재균치료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항생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소화불량이 있는 환자들이 소화불량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아직 재균치료 후에 소화불량 자체가 장기적으로 환자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한 아직 자료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있는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경우 우리가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재균치료 여부는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치료제로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항우울제나 안정제 등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과 약물은 환자들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으로서 졸림이나 낮은 피곤함, 변비, 소변이 잘 안 나온 듯한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특히 노인 환자분들한테는 이러한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사용할 때 꼭 주의를 기여해야 합니다. 헬리코박터 균 얘기를 이만큼 말할 정도면 헬리코박터가 참 유명한 균이네요. 그러니까요. 참 말씀을 들을수록 가능하다면 약을 먹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먹는 약들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 약 없이도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화불량 환자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식이습관, 생활습관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외래의 소화불량을 오는 환자들한테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물어보면 한두 가지씩은 대부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환자분들한테 그런 음식을 꼭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본인만의 소화 안 되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환자가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식이나 빨리 먹는 습관, 불규칙한 식사는 되도록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름기 많은 음식이 있잖아요. 튀기는 음식이나 그다음에 붉은 고기. 그리고 케이크 같은 지방이 많은 음식도 피해야 됩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지방질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위산 같은 많은 소화 효소가 필요하고 소화기 위해서 위가 많은 연동운동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 환자한테는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므로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콩이나 양파, 탄산음료나 초콜릿 등도 소화불량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유나 치즈 같은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므로 피해야 됩니다. 유제품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 때문에 환자가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유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유당 성분을 환자들이 소화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는 환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제품은 피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피해야 되는 음식들 그다음에 먹는 방법들이 쭉 나왔는데 정상적으로 내가 건강하다면 다 그렇게 먹어도 되는 건데 속이 안 좋으면 저렇게 좀 못 먹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안 먹는 거야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피해야 되는 음식 말고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도움되는 음식을 대표적인 것은 밀가루보다는 환자들이 대부분 외래에 오면 밀가루 음식을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아하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보다는 우리는 쌀로 만든 음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소화 기능성 소화질환 중에 하나인 과민성 장증후에서도 이런 쌀로 만든 음식을 추천하게 되는데 다른 탄수화물과는 달리 쌀은 소장해서 완전 소화 흡수가 되기 때문에 가스를 적게 생성하고 음식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아서 소화불량 환자 특히 식후 포만감이나 팽만감이 주요 증상인 경우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보다는 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생강의 섭취가 포만감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생강 같은 경우에는 위 전정부, 위 끝부분인 전정부의 수축 기능 및 위의 배출을 촉진시켜서 포만감을 감소시킬 수 있고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매운 음식 같은 것을 평소에 잘 먹지 않는다면 매운 음식을 섭취할 때 속수림과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나 매운 음식에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위장관 내에 통증 감각 수용체에 자극을 해서 고춧가루 뿌린 듯한 타는 듯한 자격 같은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매운 것을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도표가 나왔었잖아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묘하게 1인 1면, 커피, 매운 거 좋아하고요. 제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게시판에 사연들을 좀 올려주셨는데 몇 분 게시판에 올려온 사연을 좀 만나볼 텐데 60대 남성분인데 요즘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식사 후에 거의 매번 그러니까 밥 식사하시면 소화제 드신다는 얘기잖아요. 이분 얘기가 끝에가 참 대박인데 차라리 굶는 게 나을까요? 굶는 게 나을까요? 외래로 환자를 보다 보면 이렇게 상부포 통증, 통증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굶는다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끼 정도, 한 번 정도 굶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굶다 보면 영양이 붉은 상태가 오고 결과론적으로는 소화불량보다 더 안 좋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굶는 건 추천되지 않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약물 치료나 전문의하고 상의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굶는 게 답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드시면서 병원을 가셔야죠.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40대 여성입니다. 소화불량으로 병원에 갔더니 안정제라고 우울증 치료량을 주던데요. 소화불량과 우울증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도 치료제로서 항우울제나 안정제를 설명드렸는데 소화불량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 내장 감각이 통증이나 압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상에는 통증이 1만큼의 통증이 있으면 통증을 느끼지 않는데 그런데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은 1만의 자극을 가해줘도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신과적 약물의 항불안제나 안정제를 사용하면 이러한 통증을 느낀 민감도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환자의 증상을 개선할 수도 있고 환자가 아픈 사람들은 약간의 우울증, 약간 감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로 사용하면 우울한 감정도 좋아짐으로써 증상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제를 사용할 때 환자가 이런 약제로 인해서 부작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그다음에 소변을 잘 못 보거나 변비같이 생기거나 이런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생활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이러한 약제는 되도록 아직 사용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군요. 우울증,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우울증으로 놓을 수 있다는데 자세한 설명 들었고 20대 대학생이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더니 위내시경 검사를 꼭 해오라고 했다는데 아까 위내시경 말씀을 좀 작가를 해주셨는데 꼭 위내시경을 해야 되는 건지 소화불량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저도 외래 환자에 오면 20대가 간헐적으로 오긴 하는데 무조건 검사를 권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환자분이 위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그리고 환자가 처음 온 게 아니라 여러 번 제가 환자분이 와서 약물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이 혹시 소화성 괴양이나 위식도 역류질환 드물게는 위암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처음엔 소화불량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20, 30대에서도 위암 발생률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것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먹는 것 때문에 현대인의 식습관 때문에 위의가 좀 안 좋다고 해서 20대도 한 번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더니 소화가 잘 안 되는데요. 제 얘기 같아요. 흡연이나 음주가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소화불량 환자가 외래에 왔을 때 저도 항상 물어보는 게 담배 피우시냐고 여쭤보는데 담배가 다른 질환과도 분명히 나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담배를 피우면 위산에 위산 분비를 더 자극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위점막에 현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위 염증도 일으킬 수도 있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또 음주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자체가 실제적으로 위점막에 자극을 하고 이로 인해서 위장과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음주나 흡연하는 분들은 소화불량이 있을 경우에선 우선적으로 금연이나 금주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잘 들어봤습니다. 건강톡톡 오늘은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자외선과 피부 건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지용 내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연학의선 캐스터. 5월의 첫날인 오늘 한낮에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미 대전은 21.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한낮에 대전이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7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인데요. 이번 고온 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휴일부터 차츰 꺾이겠습니다. 이룰에는 대전의 낮 기온 23도까지 내려가면서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대기는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도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해 중인데요. 일부 내륙에서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높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오전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도서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의 양이 많다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30도, 아산 29도, 공주 29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해무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날씨입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오겠지만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함이 해소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참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사진 서연 주제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 군인이신가요? 저희 남편은 공군에서 일하는 군인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러 갔습니다. 우리 남편 같은 군인이 있어 우리 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0795번님 군인 아저씨들 수고 많이 하시죠. 아이가 너무 잘 닮았대요. 7644번님 저는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다육식물을 판매하는 일도 한답니다. 꽃과 어르신 모시는 건 모두 즐거운 일이죠. 어르신들도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하듯 다육식물도 따스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뭔가 좀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게요. 요양보호사와 다육식물을 판매하는 일 다육식물 요즘에 많이들 또 찾고 계시잖아요. 7658번님 제 아들은 요즘 카페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대학 공부에 취업시험 공부 주말 알바까지 참 열심히 사는 아들 아들 항상 너를 응원해 하셨는데 알바에 취업시험 공부에 하여튼 요즘 젊은이들 우리가 믿어도 됩니다. 일단 저는 저게 맛있어 보이고 8099번님 며칠 전에 환경미화원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할 때는 힘이 들어서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집에서만 있다 보니 일을 하고 싶네요. 일을 할 때가 행복했어요. 제가 청소한 거리입니다. 깔끔해요. 깔끔해요. 다시 또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미화원 일 제가 4년 동안 근무했던 국가기록 전시관인데요. 기록의 중요성을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설명해주는 해설사라는 직업이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에 해설사라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각 분야에 많은데 뿌듯하시겠습니다. 그럼요. 저렇게 매번 만나시고 0587번님 전업주부지만 도시농부랍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눈치껏 배워서 풍작을 기대해보려고요. 어제 고추, 토마토, 가지, 오이 등 열심히 심었습니다. 도시농부시네요. 전업주부인데 도시농부 멋쟁이세요.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8218번님 선화중에서 장카페 운영하는 사진작가 형님이 있어요. 사진 찍을 때도 열정적이신데 커피 내리는 모습도 아주 열정적이시거든요. 사진 맛집이자 커피 맛집. 이거 사진도 찍고 바리스타 커피도 내리고 작가까지 같이 하시고 매력있네요. 얼핏 그 커피도 참 맛있어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다 땡깁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오늘도 많이 만나봤고요.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마을탐구생활 예산 상하 1, 2를 찾아갑니다. 마을 박물관을 짓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며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곳인데요. 오카리나이 공연도 하고 마을 소식치도 발간하는 등 마을의 역사를 함께 쓰고 있다죠.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코로나19 사태로 대란이 있었죠. 마스크 대란이 있었습니다. 가짜 마스크 판매가 적발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손소독제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는 살균 소독품을 손소독제로 둔갑해서 판매된 사례가 나타났다고 하죠. 또 일반 손세정용 제품도 허가를 받지 않고 이게 살균 소독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를 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위생관리에 손소독제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구매하실 때보다 더 꼼꼼하게 신경 쓰셔서 구매하셔야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하라고 했죠. 꼼꼼히. 의약외품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허가가 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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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